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일부터 경북 동해안은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강한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태풍이 뜨거운 열기를 가득 불어넣으면서 어제보다 더 후텁지근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은 오늘보단 조금 덜 덥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서귀포 남서쪽 먼바다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에는 내일 새벽부터 영향권에 들겠고요. 목요일 새벽에는 태풍과 가장 가까워지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비보다는 바람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초속 10에서 20미터의 강풍이 분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차가 매우 흔들리고 걷는 게 힘든 정도라고 합니다. 미리 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6도고요. 한낮에는 28도에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5도,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30도, 독도 28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오전까진 구름만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5미터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